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관리자는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신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구독하는 것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앞에서 동영상 관리자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그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웹캠 녹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웹캠이 달려있다면 그 웹캠을 이용해서 바로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바로 유튜브가 인식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 웹캠 녹화입니다. 그리고 제작자 도구는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의 파트너사들이 만든 이 동영상 에디터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하나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비밥, 뭐 이렇게 생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네요. 여기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해보면 자, 인증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인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여기서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여러가지 동영상의 효과들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자, 다시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올린 동영상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올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업로드한 동영상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동영상들을 만약에 어떻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누르고 삭제를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라이센스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재생 목록은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테고리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의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이렇게 그루핑해서 보고 싶을 때 이 재생 목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생 목록에 대한 기능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빼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최근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그 동영상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검색 기록은 여러분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유튜브 안에서 검색했던 검색어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볼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동영상 중에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추가 대상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 동영상이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리스트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와서 이 중에서 나중에 볼 동영상하고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방금 여러분이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지정한 동영상이 저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즐겨찾기는 동영상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한 경우에 이 즐겨찾기가 나타나는 것 자, 예를 들면 여기 추가 대상에서 즐겨찾기를 선택한 경우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아요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동영상들을 보다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경우 자, 여기 있죠. 이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동영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관리자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재생 목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